웃음킹 엔트킹 오늘은 말요 착시현상테스트인교 오늘의 착시영상은 말요 눈이 오는디 말요 블라인드 하나로 눈이 빠르게 내리는것처럼 보이게하는 착시영상인교 뭔 말인지 모르겠쥬? 영상으로 봐봐요 자 블라인드가 쳐져있는 눈은 이렇게 빠르게 내리는교 어때요 눈이 상당히 빠르게 내리쥬? 근디 말요 블라인드를 제거해주자노 그럼 눈이 찬찬히 내리는것처럼 보이는교 어때요 눈이 내리는 속도를 조절한거 아니냐고? 아뇨아뇨 다시 블라인드를 쳐주면 말이요 다시 눈이 빠르게 내리는교 잉 아무리 봐도 눈 내리는 속도 조절한거같은디 주작하는거 아니냐고? 아뇨아뇨 나 그렇게 치사빵고 한사람 아뇨 이건 말요 자동차 탈 때 멀리 보면 느리게 보이고 가까이 보면 빠르게 보이는 그런 착시현상이란같은거요 어때요 오늘도 신기방기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